인천 클라우스 영호 핸드폰 일찍 이제 앞 한 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훈련 정글에서 기동하는 방법과 위험한 지역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런거에 대해 알려줬다고 하십니다 준다고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자기들은 정글 같은데 갈때 지도하고 gps 이런거를 다 챙겨서 간다고 하십니다 이곳을 보면, 이곳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대는 이런 장초구에서 인류 같은 것도 달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가지 방법이 있나요? 정화를 짓어주실 것 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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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홍을 짓어주실 것 같은데 정화중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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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사가 비결하는 것을 좋아하wno 트랩이야? 비트는 이렇게 자연적인 비트는 이렇게 비트는 없을 것 같으면 비트는 이렇게 파충류, 뱀 같은 파충류를 잡기 위해서 만드는 한 번만 그럼 랩타일을 한 랩타일을 잡고 이런 랩타일을 잡고 이런 랩타일을 잡고 파충류가 나올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. 이제 이 함정을 한번 작동시켜 구멍 안에서 파충류가 나올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. 이제 이 함정을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.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 자리에 있는것들 이는 그릇을 접한 이는 그릇을 접한 이는 그릇을 접한 그리고 다음 그릇을 접한 고맙습니다.